자 지금부터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 부르고 기분도 좋은 날이니까 선배님들 계시고 오늘 노래 한 곡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한 개 부르겠습니다 네 이분은 좀 뭔가 끼가 있어요 여유도 있고 끼가 없습니다 이벤트 쪽 이런 쪽에 활동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연예인 지방생이에요 어디다 지방할 거예요 3대 방송국 중에 회사원이고 현재 직장 다니시고 나중에 추후에 고향이 어디 있어요 포항입니다 포항이십니까 포항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아 이쪽 가까이 오세요 네 가까이 거기 내 옆에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이크 옆에 네 아 네 아 갑자기 내 옆에 오니까 당황스럽네 내가 자 무슨 일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직장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직장이 무슨 직장이에요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아까 제조업체 뭐요 직장 회사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아 SK 하이닉스예요 이야 저 바깥에도 하이닉스 팀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외국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오오 오늘 하이닉스 팀 많이 오시네 네 거고 왔습니다 저기 나가시잖아요 또 근데 워낙 인원이 많아서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네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아 새내기 아직도 막내 네 막내입니다 결혼 유무 결혼 유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친구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야 우리 네티즌분들이 여자는 많아 근데? 많아요? 바람둥이에요? 어 바람둥이래요 여자가 많대 잘생겼으니까 뭐 인기가 많겠지 뭐 하이닉스는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노래 안 불렀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거기 굉장히 그렇게 세요? 네 거기는 거기 그렇게 굉장히 센가봐 고수들이 많아요? 네 거기는 오오 한번 들어보고 이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오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희성이 안되나요? 네 예 가도록 네 할겁니다 네 자 한 키만 내려달라 그랬어요 네 중간에 안 낮은 거 올릴게요 아니 아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올렸는지 자기 노래 실력을 못 보일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즐거운 밤입니다 반입니다 나는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대 본 날 처음 그대 본 날 멀신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인겨울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랑 사랑하며 그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멀리서 지켜본 적 있죠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사랑과 이별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를 이별하며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 모습 생각해보면 왜 그래 왜 그래 그 때 때문에 나쁜 나를 만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안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면 그 사랑 사랑이라고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대만 내게 있어준다면 그대만 내게 있어준다면 아니 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서 왜그랬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아직 연차까지 얼마 안되가지고 네? 여기다 말씀하세요 뭐라구요? 오늘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니 뭐 처음에도 아름다운 밤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밤이에요 술을 쏘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밤일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처음에 봐봐 점점 매갈이 없어져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아니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음정도 틀리더니 그냥 중간에 한번 꺾이는 지점이 있었어요 음정도 틀리더니 자기 자신이 금방 부러진거야 자기 스스로가 왜그랬어요 그냥 쭉 밀고 나가지 혼란스러웠어요 카이닉스의 축제에 못나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흔들리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듦내시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언니 한 병씩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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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80점 올라와요 네 에스카입니다 아 그럼 조회하죠 거기까지 바깥에까지 아 부담이 크겠어요 오늘 네 피해가 크죠 네 끝